브라운 한동 유일의 작사 작곡 동아리 네오의 회장 김진석 그리고 부회장 편희정입니다 방금 들으셨던 미스터 브라운 괜찮으셨나요? 저희는 음악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또 나의 삶을 표현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듣기 위해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수트에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또 떨리는 일인지 그러면 긴장되니까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한 수트를 위해 네오 한동 유일 작곡 동아리 네오가 새내기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안전한 공경 관람을 위하여 앞사람의 좌석은 발로 차지 마시고 왼손을 들어 네오 페이스북 좋아요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네오 페이스북에서는 히즈빈스 음료 쿠폰마랑 한동 바람막이 유의회를 진행 중이니 이거 이거 넘나 놓치기 아까운 것겠죠? 168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네오의 다음 곡은 마이송입니다 한동의 유일한 작사 작곡 동아리 네오 기쁨의 세대와 네오가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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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